애기 먹을 수 있어요? 그럼 뭐 먹어? 이거 한번 먹어봐요 이거 한번 먹어봐요 이건 아기구구 이거 사장님 그래도 한번 엄마 이거 뭐요? 마지막 엄마 이거 뭐예요? 이거요 지포 구워놓은 거예요 뭐야 뭐 먹어 뭐 맛있어? 아 이거 이거 뭐야? 마른 거 아기 3만원 살롱으로 꾹꾹 쓴다 음 꾹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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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10만로니? 이게 10만로니 작품 새우 예 새우 뭐 봐 이거 먹어? 물 드세요